12월을 대강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강림 주님께서 태어나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계절이 되면 왠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날씨는 좀 추워져도 이렇게 뭔가 설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춥지만 따뜻함이 또 이렇게 내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하지만 부활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성탄절 특히 좋아합니다 왠지 마음이 좀 설레고요 기분이 좋아지죠 가끔씩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면 캐롤을 듣습니다 한 여름에도 캐롤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탄과 관련 없는 시즌에도 상관없이 가끔씩 저는 캐롤을 틀어놓고 듣기도 합니다 좀 힘이 나니까요 요즘 캐롤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성탄 캐롤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불려진 네 곡의 크리스마스 송가가 있어요 축복의 송가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송가는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을 근거로 거기에 나온 찬양을 근거로 해서 라틴어로 성경이 한 주 4세기쯤 번역이 되죠 그걸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라틴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첫 구절을 따서 네 개의 송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송가라는 것이 있어요 Magnificat라고 하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아 어떻게 비춰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고 자신을 들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것이 이 Magnificat예요 두 번째는 사가리아의 송가인데요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찬양입니다 사가리아의 찬양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막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열 달 동안 입이 막혀져 있다가 입이 터져요 세례의 완이 탄생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사가리아의 송가 베네딕투스입니다 오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베네딕투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세 번째는 천사들의 송가입니다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뜻이죠 누가 보면 2장 14절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영광 그래서 글로리아로 시작하죠 지난번 우리 송가대에서 글로리아 짠짠짜라짜라짠짠짠짠 글로리아 그 글로리아 모짜라트 대관식 미사의 글로리아죠 그 글로리아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글로리아죠 우리 성탄 찬양에도 보면 천사들의 찬송 가장 많이 불리는 선탄 송가입니다 이것을 글로리아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무원의 송가입니다 눙크 디미티스라고 해요 주께서 이제 주께서 놓아주시다 보내다 눙크 디미티스라는 거죠 누가 보면 2장 29절에 시무원인데 나이 많은 시무원이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결국 아기 예수를 성전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찬양 시무원의 송가가 네 번째 크리스마스의 송가이죠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노래를 자기 전에 항상 불렀다고요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송가인 축복의 노래 사가리아의 송가 찬송입니다 이 노래는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용기와 힘을 주는 곡으로 그렇게 불려줬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이 찬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어두운 시기에 소망의 빛이 필요하듯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둠을 계속 경험하고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끝자락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소망의 빛이 필요한 거죠 사가리아 시기에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메시아의 빛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듯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가 정확하게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좀 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아 찬양을 해야 돼 난 찬양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찬양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찬양은 생각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한숨 쉴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한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가리아와 같이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하고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가리아가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양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소망의 찬양이 되고요 축복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낙심한 영혼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발견합시다 그러면 사가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리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세금을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과 고통이 극심했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이후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게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사가리아 자신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해가고 있는 가문이었고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점점 몰락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고관 고위 대자처럼 부자처럼 지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어지지 않은 로마의 정치에 부합한 그런 제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해서 유다 산골에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이제 잊혀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가리아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물론 사가리아는 끝까지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 보고 밀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그래서 24개 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자기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양은 기도의 상징이죠 분양을 하는 걸 맡았어요 사가리아가 그래서 올려드리는데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거라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예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어요 물론 몰락해 가고 있었고 소망도 없고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헌신했던 이 사가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가리아의 입이 이제 말을 못하게 됐는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탄생하면서 10개월 동안 막혔던 입이 열리게 돼요 그가 말 못하는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말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개월 동안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10개월 후에 여러분 입이 터졌어요 그럼 맨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사가리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 보면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여러분 입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시 자막 자막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사 송량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 캡토마이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찾아오신다 방문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가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나라는 기울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받고 계속 식민 생활을 거쳤거든요 게다가 사가리아 자신의 가문은 몰락했고 심지어는 자녀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가리아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를 떠나가고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외로움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방문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누추하다고 생각했던 초라한 시골의 산골에 있는 한 노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가리아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 라고 선포하며 그 입에 첫 말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주의 전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날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련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가리아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로부터도 잊혀진 것 같은 철저한 외면의 띠에도 맡겨진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소망없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함이 삶 가운데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묵묵히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리아가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리아의 찬양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9절부터 쭉 보면 6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세 집에 일으키셨다 71절에도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니라 74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누굴까요? 사가리아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원수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 원수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왜 원수일까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해서 원수인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원수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74절까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75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7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사실 재단을 더럽혔어요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리아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재단이 더럽혀졌고 그 재단 안에도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정시적으로 결탁한 고위 대제사장 가문들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대적은 원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짐심을 받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을 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진실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지 못했어요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을 교회에 강요했어요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동시에 천황에게도 절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성결과 의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까? 75절 말씀처럼 성결과 의로 예배를 두려움 없이 드리지 못한 상태도 우리나라는 겪었어요 예배가 늘 깨끗이 못했어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착취해서 물론 원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만 보니까 그거는 그렇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결과 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일제강점기 때 정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결국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됐죠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것은 예배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정치적 독립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결코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계속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든 물질문제이든 잔여 문제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반드시 온전한 예배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옆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가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 자녀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가리아의 찬양의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가리아는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늙음하게 주신 거예요 7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놀라운 축복이죠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지극히 존귀한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사가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큰 사명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태어났는데요 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가리아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나이가 많아서 요한을 낳았으니까 요한이 어렸을 때 아마 소천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아마 아주 가난하게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을 거다 일찍 독립해서 홀로 살았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보면 1장 8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요단 곁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죽었을 겁니다 지내 거처가 불분명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 때부터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졌다고 했는데 빈들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사명 감당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광야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거예요 오실 예수 브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용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도 초라한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80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직도 빈들에 있어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나 초라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자녀들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신실한 부모였어요 누가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던 그 부모에게 그 늦은 나이에 세례요한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부모만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부모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원, 공부, 물질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실한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신실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좀 늦게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이들이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사가리아처럼 일찍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이들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요한처럼 키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로서 신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부모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신실한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제림을 준비하는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가정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실한 부모가 됩시다 신실한 가정이 됩시다 알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졸업장을 주는 시간이에요 1부 예배 때는 이제 없지만 각 주일학교마다 졸업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가리아의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쓰임받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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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